찍고 있어? 안녕하세요. 다크앤입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 보셨나요? 네, 유튜브에서 타크로그라고 제가 브이로그를 요즘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다른 콘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댓글이 있지 않습니까?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코멘트를 제가 기다립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안녕! 자, 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크야입니다. 여러분, 유튜브見てくれました까요? 제가 타크로그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브이로그가 아니라 Q&A 코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코멘트란에 많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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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